이 차량은 2019년 9월에 출고된 2020년식 현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5벤 스마트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4만km, 현상에 나와있는 판매금액은 2,199만원. 이 금액에서 할인이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9년 9월 2일 출고 2020년식 주행거리는 약 4만253km 사고 보시면 단순술이 있음 사고 없음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트렁크 리드 이제 트렁크 문 있죠? 그것만 교환이 된거고 불격사고라던지 이런건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이구요. 따로 특이사항은 전혀 없고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네요.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있고 측면 사진, 뒤에 적재함 굉장히 깨끗하죠? 앞좌석, 핸들, 동동접위 사이드미러, 운전석, 기계판상 주행거리는 4만254km 운전석, 조수석, 열선시트, 미끄럼 방지, 엔진룸, 휠타이어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뒷좌석, 하이패슬룸뮬러, 블랙박스 장착.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구요. 차가 너무 깨끗하죠?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9년 9월에 출고된 2020년식 현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승 디젤 벤 스마트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4만km 오토 미션 전선에 나와있는 판매금액은 2,199만원 이 금액에서 최대한 할인해서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